자 그래서 읽고 뜻말하기 아참 얘부터 VA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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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어디서 나왔으냐 wear a blue vest 할 때 나왔어 조끼 그렇죠 조끼죠 조끼 오케이 그 다음에 WAST WAST가 아니고 얘가 E 소리 났는데요 WIT WIT KH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 WAST WIT 뜻은 저지 해 아닌데요 PLAY WITH X 할 줄 아는데요 모르겠어요 뭐뭐를 가지고서도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 할게 많이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 HAVE 가지다 그 다음 PLAY 놀다 HELP HELP 뜻이 HELP 뜻이 모르겠어요 오케이 HELP WITH COOKIES 할 때 나왔어요 HELP WITH COOKIES 어? 돕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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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hardness 파란 flower flower 꽃 flower g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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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 떤 시작 와 구경 2 NP 쑤 vezes 8 준비는 다 됐습니까? 네 모르겠어요 해즈 해즈는 해즈하고 뜻이 똑같은데 가지다 먹다 자 젖다 아닌데요 젖은 인데요 어떤 신데요 어떤 시 어떤 젖은 겟웨터 겟뒤에 어떤 시원인데 겟웨터 뭘까요 저거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? 몰라요 니가 알겠지 그냥 누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깜빡하고 뭘 안 써놨는데 18번까지 했구나 겟웨터 하면 젖다에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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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모르겠어요 모르는게 너무 많은데 선 선 선 선패 펫이 뭔데 잘 믿는다 오케이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거 어떤 소리가 방금 가르쳐줬는데 게이트가 아닌데 선생님이 응 선생님이 이가 무슨 소리났나 가르쳐줬잖니 겟 겟 겟 겟 겟 겟 겟 겟 애완 Nom 그러면 pet have pet 뭐에 have a pet 그렇죠 그러면 have a fun pet 다 뭐에요 재미나 errand 한 마리의 재미나 애 avec 정도 ok 그럼 egg 달걀 그러면 with x ok broad swap like or okay with x 달걀들을 가지고 달걀들을 가지고 플레이 위드 엑스 하면 뭐 라이크 라이크 여깄다 이거 뒤에 라이크냐 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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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또 몰라요 엘라펀트 코끼리 모르는게 너무 많은데 오케이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네 그 좀 더